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끝 성형에 쓰이는 재료들에서 살펴보면서 귀연골, 비중경연골, 늑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는 코의 구성성분 중에서 뼈대 즉 골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번 여자좋은 코관상에서 육질의 현단비와 골질의 절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끝을 올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코끝의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육질이 부족한 면대비소 관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관상학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관상고전인 마의상법에는 면대비소 상자난신, 비수면비전재무산 코가 너무 얄쌍하니 좁으면 좋지 않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코라고 하는 부분을 코볼축소수술, 복코수술해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면 좋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난대정의위례상응 말주관영성유전이라고 해서 양쪽 콧볼이 방방하여 복스러우면 재물이 많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복코성형은 그 복코의 장점을 살리면서 해야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코의 부위별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관상학적으로 보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난대정이라고 하여 쉽게 말하면 콧볼인데 이 부분은 돈창고의 벽 두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벽 두께가 얄쌍하니 얇으면 쥐가 파먹어서 창고가 세게 되므로 도톰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골이나 늑연골 등으로 세우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좀 비난한 코가 되는데 이를 코지방이식으로 이렇게 방방하게 해주면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진 복코관상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학회에서 콧볼지방이식, 코끌지방이식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박현성형외과는 지방이식 전문병원으로서 얼굴 자가지방이식 뿐만이 아닌 코끝, 콧볼, 실리콘이 비치는 코의 지방이식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콧볼지방이식은 지방이식 분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위, 터피스트한 부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부작용도 많으므로 잘 이식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드렸습니다. 여기 이러한 코관상을 보면 비량노골, 명이파조형과 콧볼살, 콧대살이 없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으면 가정에 좋지 않다라는 마의상법 코관상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과연 비장한 코관상이어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코가 작고 낮아서 동양인의 코성형수술은 대부분 콧대를 올리고 코끝을 올리는 융비술입니다. 실리콘이나 연골로 코를 올리게 된다면 코끝이나 콧등의 피부가 얇아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코에 살집이 부족하게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코의 노화로 인해서 콧볼 살집이 빠지게 되는데 이 콧볼은 관상학적으로 여성의 가슴이라던가 엉덩이 등의 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 때는 코실리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실리콘이 비쳐 보이지가 않는데 나이가 들면 콧볼의 살집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실리콘 비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인에게서 복코라고 하는 것은 비록 뼈대는 부족할지언정 육질은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복코 수술로 콧볼을 과다하게 절제하다 보면 코를 올리게 되면서 자칫 도리어 육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콧볼 축소로 얄쌍하게 코를 만드는 방법은 코관상성형 측면에서 보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박현성형외과의 코관상성형은 본디 타고난 코관상의 장점을 살리면서 복코라 그러면 육질이 풍부한 것이기 때문에 골질을 보강하면 되겠고 뼈대만 도드라져 좀 강한 코라고 한다면 코지방이식을 통해서 코에 육질을 보강함으로써 좋은 코관상을 만드는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코관상의 좋은 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코관상을 만드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수술하지 않아 하고 눈을 커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